가자 마리아 여보 아휴 내일 나가요 리아는 진짜 안 가려고? 나 아빠 출장 가는데 괜찮은 호텔을 회사에서 공짜로 예약해 줬잖아 그래도 안 가? 나 내일 올 건데? 나 괜찮아? 나 그래 그럼 뭐 집에 뭐 해 먹을 때 가스레인지 잘 끄고 나 문단속 조심하고 나 비오면 차고만 꼬박꼬박 닦고 나 밤 되면 전기 쓸 나가니까 불도 잘 끄고 나 게임 적당히 하고 나 공부도 좀 하고 그 그건 좀 뭐? 자 여보 얼른 가자고 리아야 아빠 올 때 맛있는 거 사 올게 다녀오세요 engagement 기분 딱딱 그래 이 집에 나온 줄 알아 봐 이건 마치 대학교 가서는 느낄 수 있는 자취하는 느낌이잖아 아, 이 너같은 아침을 한번 느껴볼게 이 쌍쾌한 아침엔 역시 따뜻한 커피 한잔이지 어우, 죽인다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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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무는? 잠, 잠, 잠겼잖아 이럴수가 단단한 문이 잠겼잖아 무슨 문이 이렇게 단단해 어? 몇 번에 벌써 출발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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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쳤어요 어? 음? 여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음? 개가 짖나 봐요 요즘 진짜 시끄럽던데 음? 그런가? 출발하자 아, 진짜 출발했나 보네 이걸 어떡한다 핸드폰도 없는데 어? 어? 어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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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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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사는 아주머니잖아? 어? 도와달라고 크게 외쳐보면 되겠어 어? 아주주마 이쪽이에요 아주주마 아주주마 지하이가 쉬운 줄 알아? 어?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 저 어? 오늘 밤 남편 죽었어 예아 큰일 났어 안 들리나 봐 베란드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땐 어떡하지 어? 이럴 진짜로 정말로 어떡하지 댄스야 이 춤을 추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야 음? 어? 진짜 정말로 어떡하지 정말 진짜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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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엄마가 안 그래도 그랬었지? 에이 우리 리아가 또 칠침할게 베란다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엄마가 여기에 비상 열쇠 넣어놓을게 아이 엄마 제가 애도 아니고 하하 혹시 모르는 거야 혹시 역시 엄마야 으하하하 믿고 있었다고 다녀 사냐 으하 으악 으악 아 키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하 이 생각을 못했네 어? 아휴 하마터면 여기서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굶어 죽을 뻔했네 하하하 어? 까하 음...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코코벌이잖아! 이 달달한 초코 시리얼이 왜 여기있다. 아이 진짜 다행이네. 아이 찾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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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왜 시리얼에서 짠맛이랑 비린 맛이나지? 어? 어? 이거 코코볼이 아니라 개 사르잖아! 에잇, 탈탈 Berea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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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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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어? 벌써 두 시간이나 울렸다고? 여기서 언제 남을 수 있을까? 어? 그건 내 핸드폰이잖아? 그래, 목소리로 핸드폰을 쓰면 되잖아 그걸로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네, 말씀하세요 진흙대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미야야 무슨 일이야? 나 바쁜데 응? 아, 리아야, 뭐야? 소리가 엄청 작아 리아야, 가까이서 좀 말해 늑대야, 도와줘 응? 응? 뭐 안 들려? 어? 늑대야, 도와줘 뭐, 뭐, 도와줘 아, 찌름없이 무슨 도와줘 촬영이야 아우, 야, 또 뭐하는데? 아, 진짜 아, 나 게임하는데 같이 안 할 거면 방해하지 마 아, 샘! 어? 어? 야, 철락 건지 마! 응? 고마요! 너무 시끄럽잖니? 어, 어, 아, 죄송해요 아, 친구랑 전화하고 있어서 음, 그래,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라! 어? 음, 아, 넵, 아저씨 헤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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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생존 8시간째, 늑대에게 전화를 걸고 난다 어, 그 뒤엔 아무리 핸드폰에게 시리아로 외쳐봐도 반응하지 않았던 내 생각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갈 것 같았다 어, 뭐, 벌써 노을이 지네 어, 진짜 너무 배고프다 어떡하지? 어, 그래 배고파 죽는 것보단 낫지 응 왜, 게 살들라도 먹자 어? 어? 악? 왜, 맛있지? 어이, 어이, 맛있잖아! 나 이러니까 마치 개가 된 거 같잖아!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 아, 아우, 어이! revive 하구 주집에서 개를 키우고 어떻게 시끄러아 떠 야 kart 개 식는 소리 종일 아따 걔러 어그 개랄 생존 10시간쯤 난 드디어 미쳐버리고 말 Herz 잘つ 생존 14시간쯤 밤이 깊으니 정신이 바짝 뛸 정도로 엄청 추워졌다 요즘 일조차가 크다니 밤에는 엄청 추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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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운데... 오늘...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지... 이러다가 이미 돌고 돌아 돌린 반이 되겠어 어... 그래... 빨래... 빨래를 덮고 자면 그나마 덜 죽을 거야 생존 18시같이... 밤에 자려고 했지만...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모기들이 나타났다 모기들은 나를... 마구 얼뜻었다 저런 이 녀석 밖에 나와 있는뎅? 으아... 정말 탱그린 녀석... 낙지 쪽 바래주지?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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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으아... 생존 11시같이... 자자가 도저히 못잘 것 같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로 결정했다 난 괜찮다... 난 괜찮다... 생존 23시간째... 해가 뜨기 시작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엄마가 올 거다... 엄마가 올 거다... 으아... 니야 얘는 왜 휴대폰을 꺼놨냐? 음... 아휴... 또 게임하느라고... 안 받고 그러나 보죠... 아휴... 요즘 사춘기에요 맞아요 오빠 사춘기인데... 너무 싸가 좁지 않아요? 음... 혼 좀 내줄까? 음... 왜 갑자기 혼내는데요? 이유가 있겠어요? 오빠는 좀 맞아야 돼! 맨날 나만 괴롭혀! 맞아 맞아! 음... 리아야! 어딨어 얘 근데? 얘 어딨니? 놀러 나갔나? 아휴... 너 PC방 갔나? 으휴... 으휴... 오빠는 어디 찾을까 몰라... 전 올라가 볼게요... 으휴... 내가... 진짜 저녁이 다 됐는데도... 핸드폰도 꺼지고... 도대체 집에 언제 들어오려고? 저녁 밥 먹을 시간인데... 아까 방 솔직히 봤는데도 없던데요? 아이 그래... 이 녀석... 요즘 진짜... 혼을 좀 내줘야하나? 으휴... 제가 오빠 게임하고 있나... 컴퓨터로 로블럭스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그래... 우리 집에 좀 들어오라고 해... 아휴... 혼주 좀 내줄게... 으... 오빠는 진짜... 들어오면 아주 죽었다... 흐흐... 으잉? 뭐야? 으잇... 이걸로 잘 들어있는데? 에? 어... 뭐지? 어... 어... 뭐... 저기... 어? 엄마! 엄마! 오빠 방으로 와봐요! 어... 어... 뭐... 뭔데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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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여보... 베란다 분이 잠겨 있었네! 그래서 얘가 갇힌 거야! 어... 어... 리아야! 어... 괜찮아? 어... 어 뭐야... 정신 좀 차려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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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퍼링이래! 하... 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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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